3성 생명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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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전을 해주시는 분께서는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도 남왕국 프로타코리그 여자 코리아리그 준우승 삼성생명입니다 자, 이번 프로타코리그 유남규 감독을 비롯해서 황성훈 코치 최효주, 이시훈, 주천희, 김지호, 변서영, 위예지, 이윤지, 최효나 선수까지 이렇게 이번 프로타코리그의 삼성생명의 준우승 주역들입니다 자,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팔짝 웃어주세요 네, 어느 손으로 화이팅! 자, 한 번 더 소리를 내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삼성생명의 선수들은 옆으로 이동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망의 우승팀, 통합 챔피언 그 대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우승팀 포스코에너지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여러분 콤박스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수 여러분께서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그 우승의 기쁨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2022도 나무 한국 프로타코리그 여자 코리아리그 챔피언 그 우승팀의 우승의 주역 한 명 한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날렵한 한방을 날렸던 팀의 캡틴 전성기는 영원하다, 양하은 네, 이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대한민국 탁구의 에이스 부상되면 힘들었지만 딘든히 뒤에서 버텨줬던 선수입니다 팀의 버팀목, 전지희 자, 이어서 매서운 공격력으로 팀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함께 또 버텨줬던 또 다른 버팀목입니다 김, 별, 리 이어서 귀여운 얼굴 속에 숨은 날카로운 반격 그리고 이제 여자 탁구의 에이스로 도약할 그런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를 끝냈던 선수입니다 여러분, 김나영 강력한 한방 그리고 그 한방으로 환상의 복식 호흡을 보여준 선수 포스코 에너지의 유한나 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춰준 김예린 자, 좋은 흐름으로 팀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한 명 든든히 또 함께해준 선수입니다 포스코 에너지의 유시우 포스코 에너지를 우승으로 이끌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자 진정한 팀의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가장 나올 때 등장이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포스코 에너지의 유다섬 코치입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시즌 포스코 에너지 4개월의 대장정 우승으로 이끈 분입니다 포스코 에너지의 사령탑 전혜경 감독 대행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챔피언 팀 우승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급 및 화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포스코 에너지의 사령탑 전혜경 감독 대행은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전달은 윤길중 감독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누나왕국 프로탑 부리기 우승팀 포스코 에너지에게 우승 상급이 전달됩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해 화환까지 꽃다발까지 꽃봉구리까지 걸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챔피언에게만 주어지는 그 순간 챔피언의 우승 트로피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한국 프로타쿠리그 위원장이신 안재영 명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피는 주장 양하은 선수가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트로피를 전달받는 순간 여러분 환호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2022 누나왕국 프로타쿠리그 통합 우승 챔피언 포스코 에너지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4개월간의 그 대장정에 피날날을 장식하는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에너지가 2022 누나무 한국 프로타쿠리그 코리아 리그 여자부 초대 챔피언에 오릅니다 네 그동안 힘들었던 그 순간을 이겨낸 포스코 에너지 선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구요 이 챔피언의 이 순간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기념촬영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인기증 감독관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념촬영으로 오늘의 습관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이 내려오고 있어요 꽃가루가 내려오고 있어요 네 2022 드나무 한국 프로타쿠리그 챔피언 포스코 에너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온갖 세리머니로 이 기쁨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로피 한번 들어주세요 양하은 선수 아 좋아요 이거에요 이거 자 나머지 파이팅 양하은만 들고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4인명 선수단 스마이츠였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 흥을 끌어올리고 이 표정으로 이 표정으로 사진이 나와야 돼요 셋 넷 자 하나 둘 셋 우승 포스커너지 챔피언 우리는 챔피언 포스커너지 우승 포스커너지 우승 포스커너지 우승 포스커너지 우승 포스커너지 우승 포스커너지 우승 포스커너지